우선 연결이라는 건 연결로 시작해서 연결로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. 우선 여러분과 만나는 건 연결이죠. 그랬을 때 연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작동이 될까요? 우리는 봐야 될 거고 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말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대화하는 순간에 연결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연결의 주체가 뭐가 될까요? 눈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귀가 있어도 몸이 다 있어도 우리가 의식이 멈춰있다면 연결된 게 아닙니다. 연결이라는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내가 4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전부 다 내 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내 과거의 모습들 그 과거의 부끄러웠던 모습들 또 자랑스러운 모습들 또 과거를 들켜볼 때 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그런 거 하면 또 무언가가 여러 가지 부끄러웠던 모습들 이러한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의미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과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현재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 자신을 진짜 위해서 그동안은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라는 대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학교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쁘게 막 살아왔는데 그 삶이 나에게 그렇게 만족했냐면 그렇게 만족해지도 못했고 자랑스럽지도 못했고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도 있었고 그런 관계, 삶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 순간 환경에 적응하면서 막 살아오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이대로 살아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절박한 위기의 시기를 느꼈어요 내 삶이 아주 난 정상적이고 자랑스럽다 이랬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고 이런 책을 내가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단학이라는 책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의 내 교육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삶이 아주 부끄럽고 상당히 뭔가가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면서 지금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주위에서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스톱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뭔가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제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 이제 정말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잘나도 내 인생 못나도 내 인생이다 이걸 내가 추수이고 내가 운전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각에서부터 내 과거의 삶과 이제 좀 다른 삶이 시작이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